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추세 좋게 가던 종목 한 번에 죽지 않는다. 팁 9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그 이전에 전일 마감사항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1.1% 상승, 나스닥 1.13% 상승, 반도체 지수도 2.34% 상승, 독일도 0.73% 상승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살펴보면요. 중국이 PMI 지수 51.7%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다라는 소식으로 중국도 0.99% 오르고요. 그것을 소식으로 접한 유럽이 또 강세를 보이고요. 유럽 강세 보이고 중국의 PMI 지수 좋다라는 뉴스 나오니까 미국도 같이 강세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도 실업률 소폭 상승에서 3.6%로 발표됐습니다만 50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니까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도 12만 8천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10월에 GM이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4만개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발표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양호하고요.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도 보시게 되면 0.48%로 외국인 선물 717개약 매수하면서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콜옵션 이제 등락이 점점 커지죠. 26% 뭐 50% 막 이제 등락 나옵니다. 자 그에 비하면 푸드옵션은 27% 전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좀 빠졌는데 콜옵션 많이 안 빠지네요. 상방에 대한 기대감 큰가 봅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중국의 발표를 보고 뭐 올랐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장 후반 들어서 강세 보인다 이겁니다. 중국이 같이 흐름 상승 전환한 걸 봤거든요. 저도. 자 그래서 지금 날짜도 매치되고 닥터케인은 월요일 정도에 갈 수 있다.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유료 채팅방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일, 20일 정도의 날짜도 매치되고요. 자 여기 날짜를 그 다음날도 합산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해놓은 겁니다. 20일 매치가 됐어요. 여기서 올라왔던 20일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20일 날짜 매치됐어요.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 여기서 하락했던 27일 있죠? 여기부터 다시 상승하는 27일이 매치된 시점이 여기.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매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우시면 동기간 법칙 공부해 보시고요. 이것은 지금 단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아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 잘 마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40일과 120일 돌파 시도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주도했습니다. 1387억 코스피 매수해 줬고요. 코스닥은 1184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수해 주면서 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물을 전혀 많이 외국인이 사들었습니다. 3869개약 선물 매수. 자 그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누적적으로 9월 중순 선물 만기일 이후에 상황을 보면 3만개약 가까이 갔다가 만개약을 확 줄였다가 이거 차에 실연 나오고 다시 들어올리는 이 부분 지금 2만 3천개약 정도 매수 포지션 잡고 있죠. 이거 의도적으로 좀 흔들기 성향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결과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말에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미국 유럽 시장 마감 상황이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모두의 말씀드렸습니다만 KMW가 전혀 급등을 했습니다. 9% 가까이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추세 좋게 가던 종목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3일 전부터 계속 매수 의견 드렸어요. 물론 최초 매수는 60일 지지권에서 매수를 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 매수 3일 동안 의견 드렸고 계속 조금 조금 추가했다면 이제 손실폭 다 많이 되는 보합 수준 이상은 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패턴들을 잘 익혀 놓으시라 이겁니다. 자 지속 상승하던 추세 좋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하반기에 가장 이슈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이 KMW를 할 수 있습니다. 5G 기지국 부품 제조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KMW가 아주 상승폭 크게 달성하면서 거의 한 7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차익실현물량이 슬슬 나오는거죠. 그러나 너무 스트레이트로 밀렸다 이겁니다. 닥터케이가 강조한 것은 다른 종목 아니에요. 조건이 딱 있습니다. 추세 좋게 잘 가던 종목이 급나게 했을 때 리바운드 한 번 나오는거 그것이 세일을 적극 활용하라 라는 닥터케이가 제시한 팁 9입니다. 팁 9. 여기 세일을 적극 활용하라. 그죠? 추세 강한 종목이 급나게 했을 때 예전에 삼성전기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사면 급락하면 이렇게 추세 좋게 가다가 급락시에 매수라면 여기까지는 KMW가 갈지 안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에 죽지 않고 리바운드 한 번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거 강의안인데요. 닥터케이가 강의안 보여드린 김에 한 번 말씀드리자면요. 11월 23일 날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14페이지 중에 딱 2페이지 닥터케이 홍보도 좀 했습니다. 2페이지 나머지는 전부 강의안입니다. 이 강의안 핵심 필살기 강의안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자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발표합니다. 11월 23일 서울 강연에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생강마루 뚝섬 시하철역 3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돼요. 자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하고 많은 그런 강연에 아니구요. 3시간 동안 120페이지 짜리 핵심 필살기 가지고 여러분들 핵심만 한 번 짚어가는 그런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께 도움되리라 생각하니까요. 16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선착순 입금순으로 여러분들 마무리 할 거니까요. 마감할 거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입금하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일에 지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아침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매수어겐 많이 드렸고요. 전일 상당히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고 하루시값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거든요. 전일 아마 똥줄이 좀 타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쇼커버링 좀 들어왔을 겁니다. 자 내일 한 번 더 월요일날 치고 간다 여기 있는 애들 공매도 청산물량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같이 신규물량하고 신규매수물량하고 같이 플러스 돼서 추가상승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급락했던 종목이 한꺼번에 안 빠지고 리바운드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KMW는 추후 6만 5천원권 여기 저항권 맞아요. 여기 가서 저항 받을텐데 저항을 가볍게 받고 추가상승 할 때 강하게 상승 시도가 나와야만 다시 추세 좀 좋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밀려버린다면 추후상황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20일 지지는 확실하게 5만 2천원 계속 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삼성전기 앞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추세 좋게 갈 때 한번 크게 흔들리면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60일의 저항 20일의 저항을 이렇게 가볍게 조정받고 강하게 돌파했죠. 그래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여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승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힘없이 무너져버리니까 하락전환 해버리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저항을 돌파하느냐 안하느냐 못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돌파했다면 여기 이제 추세를 다시 유지하면서 추가상승 잘하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삼성전기는 실패했다 할 수 있겠죠. 추가상승 그렇다면 성공한 케이스는 필라코리아 내지는 필라코리아는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만 아프리카TV가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슛에 좋게 강하게 왔죠. 한번 흔들림 왔고요. 120일 인근까지는 저항을 안 받았으나 한번 리바운드 나왔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요. 이것도 추세 좋았던 종목이니까 240일 인근까지도 강하게 무너졌으니까 한번 리바운드 기대해봐도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아프리카TV는 다시 추세 안으로 회귀하고 단단하게 받쳐놓다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 나오는 겁니다. 아프리카TV는 실적 좋게 해놨다. 이렇게 발표되면서 강하게 랠리하고 있죠. 자 아까 삼성전기는 다시 추세 복귀 실패했던 케이스라 한다면 아프리카TV는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한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라코리아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필라코리아도 보시면 추세 좋게 상당히 강하게 왔거든요. 60일 이런 종목들 한번 휘청 했으나 한번에 안죽고 다시 반동 났고요. 그 이후로 스트레이트 빠졌습니다. 240일 인근 오니까 낙폭 과대다 해서 한번 리바운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60일 인근 흔량 대밀리면서 추세 복귀 하지 복귀하지 못하고 대밀려 버렸는데요. 자 이제 60일 20일 턴 하면서 다시 추세 전환 시도 넣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 가지 케이스 보신다면 추세 강하던 종목이 어떠한 식으로 흐름을 가져오는지 에 대한 추우 상을 예측 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마무리 하는 KMW가 추세 좋게 강하게 가던 종목이 확 밀렸어요. 120일 권에서 슈덥 하면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예측 했고 그것이 퍼펙트 했고요. 그러한 반등 이후에 실패 추세 전환 실패 했던 종목은 삼성 전기 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던 종목이 리바운드 한번 나오고 조정 잘 받고 강하게 돌파 했으면 여길 유지 했었어야 되는데 유지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리면서 하락 전환 한 케이스 그 다음에 애프리카TV 는 상승 전환 성공 한 케이스 그죠 정황권을 잘 돌파 하면서 상승 전환 성공 한 케이스 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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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는 이제 상승 전환 시도 중인 상황 그렇게 판단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추세 좋게 가든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 방송 해봤습니다. 주말 인데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 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두케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도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광고 넣을 때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간 가지고 한번 찬찬히 공부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기초 강의 1회부터 210회 가까이 올라와있는 주식 기초 강의 폴드 올려놓을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공부 해보시죠.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두케 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였습니다. 바이바이 였습니다. 바이바이 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불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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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ee ya 가요. 가요ù 가요 가요 바이바이